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5편 최후의 선택 강화천도 극본 이상납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종 19년 서규론 1232년 정월에 왕경인 개경에 내려졌던 계엄을 해제했고 이어서 2월에 출정했던 고려의 3군이 환군합니다 몽골과의 전쟁이 일단 끝난 것입니다 원나라 사서인 원사를 보면 살레탑이 아직 항복하지 않은 주와 군을 공격하고 부하인 아하독 등을 왕경에 보내서 고려의 국왕인 왕철을 부르자 왕철은 그야우 회안공 왕정을 보내 화친을 청함으로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고 신원사에서는 몽골 측에서 많은 공무를 요구하자 고종이 살레탑과 당고, 적거 등의 몽골 장수들에게 금과 은, 의복 등의 물품을 주고 몽골 황제에게 표를 올려서 칭신하였다 즉 신하를 칭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몽골 사이의 강화협정이 체결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문헌사료에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또한 화친이니 강화니 혹은 항복 따위의 어휘들이 두서없이 기록에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서 양국 간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전쟁을 끝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몽골 쪽에서 서둘러 철군을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천위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압둑강을 걷는 겁니다 언제든 쳐들어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 몽골은 고려가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줄 수 없는 조항들이에요 들어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죠 말 1만폐, 2만폐의 금을 가득 채워라 국가에 있는 금을 담아도 그렇게 못 채웁니다 특히 까다로운 거는 대관집 총각 처녀 각기 1천명씩 보내라 시가 마르죠 고려 조정에 청 1푼부터 저기 청 9푼까지 자식들 다 보내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들어주겠습니까? 그걸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역으로 전쟁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침입은 게시가 되는 거고 당시에 몽골은 금나라와의 전쟁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군사를 물리면서 그 대신에 고려가 들어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물먹과 불량의 곡물을 요구함으로써 고려를 다시 침공할 빌미를 남겨놨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1차 여몽전쟁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몽골의 제1차 침공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고 봐야 할까요? 동화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1차 전쟁이 끝난 이후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그걸 항몽의 기지처럼 하고 있는데 중국 측 학계에서 입장은 어떤 거냐면 전쟁은 요거 한 번뿐이었고 이것으로서 고려는 몽골에 정복된 것인데 그럼 이후부터 벌어진 전쟁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런 전쟁이 아니라 몽골 지배하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제왕운동이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1차 전쟁의 결과를 아예 전국 전쟁이 완수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계에서는 제1차 여몽 전쟁은 양국 간의 강화를 맺음으로써 일단락됐기 때문에 종전된 이후에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강화천도 이후에 몽골이 또다시 침공해서 제2차 여몽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학계에서는 몽골군이 처음 고려를 침공해서 한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려는 몽골의 점령지가 된 것이고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차례의 전투는 고려가 몽골의 정복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2차 여몽 전쟁이니 3차 전쟁이니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 제2차, 3차로 이어지는 전쟁 상황들을 탐색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니, 아직 소식들을 못 들으셨소 어찌하여 이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한다는 덕담 한마디씩을 그리 아끼는 것이오 아니, 나는 대집성 상장군의 얼굴만 보면 그대가 후군진지로 출정하여 우리 고려 3군의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던 안북성 전투의 참패가 떠올라 분노가 치미는데 새삼스럽게 무엇을 축하한다는 것이오 아하, 이제 전쟁은 끝이 났고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갔습니다 군사를 취하다 작은 실수를 하는 것이야 병가에서는 상사가 아니겠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다른 장수가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최공이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오 하하하하,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장인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사위가 야박하게 문책을 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뭐라? 누가 누구의 장인이고 누가 누구의 사위란 말이오? 하하하하, 이번에 홀로 된 내 여식을 최공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최공을 사위로 맞이한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당대의 최고 권력자 최우와 그의 충복이었던 대집성이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사 조례 해당 기록은 이렇습니다 3군이 환군하던 날 최우가 후군진주 상장군 대집성의 딸을 맞아들여 개실로 삼았다 대집성의 딸은 당시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가 자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최우가 장가를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대집성은 비록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으나 자못 교만하였다 얼마 뒤에 시집간 대집성의 딸이 친정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최우는 군기별감 이자경을 불러서 은병 20개를 마련해오라 하였다 이자경이 장만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은병과 관청의 것을 빼앗아서 그 수를 채웠다 고려에서는 조선시대처럼 재가 금지법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다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혼인할 때 자식이 있으면 저 남편의 자식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좀 개방적인 모습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최우가 대집성의 딸을 후실로 받아들인 것은 기록상으로 보면 미색이어서 추천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최우 쪽에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과부가 어느 집안의 딸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색이 있어서 즉 미모가 뛰어나서 최우가 후실로 취했다고 보면 될 것이지 특별히 정략 결혼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김광철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골군과의 안북성 전투에서 패해 항복을 했던 그 고려 3군이 개경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더군다나 패전에 책임이 있는 상장군 대집성의 딸을 최우가 후실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안북부 패전은 돌이켜 수 없는 아주 뼈저린 패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안북부 패전은 진짜 돌이켜 수 없는 패전이었거든요 고려 3군이 약 3만 내지 4만이었다고 저는 보지만 조적까지 합쳐가지고 그중에 퇴반이 사망을 했으니까 전사를 했으니까 상당히 큰 패착이고 전수적 실수죠 그런데 최우가 그걸 감싸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최우 같은 경우는 12월 초순에는 회원군 왕조왕한테 모든 외교권을 다 넘겨줘가지고 살려탑하고 외교협상을 벌이게 하고 한편에는 구주성 박사가 막아주는 가운데 좀 지연시키고 한편에는 자기는 도망갈 경우랍니다 강재광 편찬위원은 고려 조정에서 몽골과의 화의협상을 진행 중이고 장군 박서는 귀주성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최우는 이미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도망갈 국리를 했다는 것은 최우가 그때 이미 강화도로 천도할 국리를 하고 있었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고려 3군의 후군 진주였던 대집성은 안북부, 즉 안북성 전투에서 다른 장수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혼자서 3군 전체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참패를 해서 많은 군사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죠 더군다나 전투 중간에 자기 혼자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버렸으니 호된 문책을 면할 길이 없었겠죠 따라서 대집성은 실권자인 최우에게 과부가 된 자신의 딸을 출가시킴으로써 책임 추궁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는 최우대로 강화 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집성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분석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결과론적인 추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몽골 사신 도단이 고려 조정에 와서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양재궁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하였다 그 소식을 도단이 듣고서 자신은 몽골로부터 고려국사로 파견되어 왔으니 임금이 사는 권레에 들어가서 거처하겠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난처하게 생각하여 그를 위로할 겸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임금과 나란히 앉겠다고 하여 이를 말리자 잔치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달에 도단은 자신을 접대하던 낭중 민회적이 접대를 잘 못한다며 트집을 잡아서 지팡이로 때려 죽였다 또한 관사가 적적하다면서 인가로 옮겨 거처함으로 조정에서는 그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 한 벌과 모시 여든 피를 주었더니 그제야 횡포를 그만두었다 도단은 본래 거란 출신으로 성질이 매우 교활하였다 바로 이 도단이라는 몽골의 사자가 예전에 장군 박서가 귀주성에서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했다는 트집을 잡아서 박서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최후가 박서를 빼돌림으로써 박서는 고향인 죽조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이 도단이라는 인물의 신분을 몽골에서 고려에 파견한 국사라고만 표기하고 있는데 그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나라 사서인 원사의 다음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레탑은 고려에서 회안공 왕정을 내세워 화친을 청하자 이를 허락하고 왕경 및 지방관청인 부와 현에 달로화적 72명을 두어 그들을 감시하게 한 뒤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여기에서 달로화적은 몽골 말을 중국인들이 한자로 표기한 것을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몽골식 발음으로는 다루가치가 되는데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설치한 민정 담당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 말로 진압하다 또는 속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다루에 명사형 어미인 가를 붙이고 거기에 다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치를 붙여서 다루가치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뜻을 말하자면 점령지 백성을 진압하는 사람 혹은 속박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되겠죠 이 다루가치 72명을 고려에 남겨두고 갔던 것인데 그러니까 도단이란 인물은 고려 도읍지인 개경을 담당하는 다루가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장수로서 임무 완수하고 갓고 살레탑은 그리고 고려 조정이 의심스러우니까 감시하러 다루가치 자격으로서 오는 겁니다 이미 북계의 여러 성에는 다 흥복했으니까 북계의 여러 성에는 몽골 다루가치 72인이 분산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고종 19년 2월부터 계속 분산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경에도 누가 감시를 해야죠 서경은 고려의 왕도 아닙니까 서경은 별도고 거기에도 굵직굵직한 다루가치를 와가지고 감시하는 체제를 합니다 이 도단이란 놈이 개경의 다루가치는 또 다른 작은 성은 다루가치도 다르잖아요 정치적 의상이 왕 정도 드는 진은 비록 민정관 행정관이지만 고려 왕의 버금가는 그걸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도단이란 몽골 사자는 얼마 있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고종은 통사 지의심과 녹사 홍거원을 귀국하는 몽골 사신들과 동행하게 하는데 이때 고려의 고종이 몽골군 원수 살레탑에게 전하라면서 써준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회안공 왕정이 몽골 측으로부터 받아온 편지를 보건대 우리 고려의 백성을 선별해서 몽골의 계주관과 선성산 밑으로 이주시킨 다음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에 대해 답하겠소 귀국에서 땅을 분양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어먹게 하려는 것을 생각하니 그 정의는 감사하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 전쟁으로 도초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가축의 손실이 심하였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땅도 다 경작하지 못하여 무성한 풀밭이 늘어가는 실정이오 이런 터에 하물며 머나먼 귀국의 경례까지 파견하여 농사지을 백성이 어디 있겠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도리상 억지로 시키기는 어려우니 이해해 주기 바라 몽골로서는 자신들이 이미 고려에 대한 정복을 완료했기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농사짓는 노비로 부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사람을 보내라 했던 것인데 돌아오는 답장을 보니 우리도 일손이 모자라 땅을 놀릴 판인데 몽골에 농사지으러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이었으니 화가 났겠죠 게다가 고려와 화친조약을 맺을 때 보내라고 요구한 곡물에 대해서는 이 고려의 고종이 전에 몽골 측에서 요구했던 물건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회보를 하겠으니 기다리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구했던 물건들을 성의껏 준비해서 보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답장을 보내서 의견을 말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살레탑으로선 우라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뭐라 농사지을 백송도 못 보내겠다 보내주기로 한 곡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보하겠다 이런 교만한 자들이 있나 여봐라 고려의 손 사신단 중에서 지의심과 홍고하는 황제 폐하께 압송하고 나머지는 옥에 간주도록 하라 그런데 그 기사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보입니다 서경도령 정은경과 전임 정주부사 박득본을 보내서 배의 30척과 수병 3천명을 몽골로 압송하였으니 이는 몽골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몽골의 요청으로 30척의 배와 3천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기사가 돌출적으로 등장하는데 몽골에서는 그 고려 군사를 어디에 활용하려고 징발해 갔을까요 3군은 좀 드릴게 넘어가고 충주까지 약탈했으니까 걔네들 넘어갈 때 또 다른 조인식 비슷하게 했겠죠 그때는 너네가 동진을 칠 때 우리 몽골군을 돕는 게 조군인데 군사 몇천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겁니다 이게 몽골 요청에서 배 30척과 수병 3천명 보낸 거는 수군이 아니라 몽골군이 배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으면 일본 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동진을 치는 건데 그 배는 당시 육로로 가면 험난하잖아요 배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육로보다 육로로 한 달 갈 거 배로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배 30척과 수병 3천명은 육군 3천명으로 보면 돼요 몽골에 보낸 겁니다 강제광 편천위원회 추론에 의하면 고려 땅에서 가장 늦게 철군을 한 몽골의 제3군이 청주 등지에서의 약탈을 끝내고 개경으로 왔을 때 살레탑의 본진과는 또 다른 조약 비슷한 것을 고려 조정과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몽골이 동진을 정벌할 때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조군 협약이었을 것이고 그 협약에 따라서 배 30척과 군사 3천명을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또한 고려군 3천명을 지원받아서 몽골이 수행했던 전쟁 대상국이 동진이 아니고 금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 여몽전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도대체 몽골군이 왜 고려를 침공했던 것인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김광철 교수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선 금나라와의 관계 고려와 금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시킨다라고 하는 배후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몽골의 고려 침공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전쟁 대상금 그리고 공무를 징수해서 금나라 정부의 군수물자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강동성 전투 때 고려와 맺었던 형제 맹약 관계를 해소하고 그보다 더 깊숙한 군신관계를 맺어서 고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고려가 금나라와 손잡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는 성공을 거둔 셈인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몽골군이 일단 고려에서 철군했지만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는 그들을 방어할 계책을 궁리하는 한편으로 몽골과 가급적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왕 폐하 몽골 측에서 화의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터무니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사신을 보내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것이옵니다 팀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절단의 대표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몽골 쪽에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좋을 것입니다 조숙창을 사절단장으로 삼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시지요 최공 여기에서 몽골에 갈 사절단의 단장으로 뽑힌 조숙창은 처음 살레탑이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오자 일찌감치 함신진을 내주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름 4월에 상장군 조숙창 등을 몽골에 보내서 표문을 전하고 각종 옷감과 금은으로 장식한 주전자와 수달피, 그림부채 등을 주었다 그런데 이때 고종이 몽골 측에 보낸 표문이 바로 몽골에서 요구한 곡물을 다 갖춰 보낼 수 없는 이유를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몽골 측에서 걸핏하면 수천 장씩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달피에 대해서 고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도 황제에게 보내는 물품 가운데 수달피 천장을 좋은 것으로 골라 준비하라 하였는데 우리 고려에서는 몽골에서 요구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달리라는 짐승을 잡은 적이 없었소 헌데 귀국에서 요구한 뒤부터 온갖 방법을 다하여 잡았으나 많이 잡을 수가 없어 매번 보내지 못하였던 것이오 그동안 사방으로 탐색하여 몇만씩 잡아몬 수달피 977장을 보내니 그리 알기 바라오 그 다음 왕실의 자손과 대관의 집 처녀를 보내란 요구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대꾸했을까요? 구강과 왕실의 종친, 공주, 그리고 군주와 대신들 자재로서 처녀 총각 천명씩을 보내라 하였는데 우리 고려의 법령에는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의 정실이 있을 뿐이오 잉첩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였소 또한 나라가 작기 때문에 정부의 대신도 그 수가 많지 않고 그들 역시 한 사람에게만 장가를 들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며 있다 할지라도 그 수가 많지 않소이다 만일 이 적은 인원을 귀국에 보낸다면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이며 또한 누가 정부 관리의 직책을 계승할 수 있단 말이오 만일 귀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영원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려거든 지역이 좁은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삭감해 줘야 할 것이며 고려에서는 몽골 측의 과도한 곡물 요구에 대하여 그것들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더러는 단호하게 혹은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 19년 5월 몽골군의 하서 원수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그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누가 받을 것이냐를 두고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몽골군의 원수가 서찰을 보내왔는데 봉서를 보아하니 대왕 폐하께 올리는 서찰은 아닙니다 대왕 폐하께 보낸 서찰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보낸 것이란 말이오 서찰의 봉서에는 영공께 올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최공이 받아야 할 서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받을 서찰이 아니란 말이오 몽골에서 영공이라 칭할 때에는 피씨 최공을 일컬어 그리하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 영공이란 말이오 몽골군으로부터 영공이란 칭호를 받아 마땅한 분은 그들과 강화 협상을 해오신 대왕 폐하의 아우님 회안공 맞습니다 회안공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회안공께서 받아 읽으시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게요 내게 서찰을 보낼 것이었으면 봉서의 수신자를 회안공이라 적었을 것 아니겠소 영공이라 했는데 어찌 날도록 받아 읽으라 하는 것이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고려 조정에서 정령 이 서찰을 받을 임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서에는 최후가 자신은 영공이 아니라면서 받기를 거부하여 회안공 왕정에게 보냈는데 왕정 역시 받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왔다갔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최충헌이 최고 권력자였을 당시 왕은 물론 그의 부하들이 그를 영공이라 칭했습니다 따라서 몽골군에서 영공께 올린다는 서찰을 보내왔다면 당연히 최고 권력자인 최후에게 보낸 서찰이었겠죠 그런데 최후는 한사코 자신에게 온 편지가 아니라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권력자 최후가 갑자기 겸손해진 걸까요 숙명여대 박종진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씨 정권에 만들어진 관청 중에 교정도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정도감의 대표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정별감이 있는데 최 씨 집정자들이 세습을 하면서 교정별감직도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최후나 그 뒤에 최항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정별감직을 받는데 이런 교정별감직이 사실은 이제 집정자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 되는데 그때 그 영공이라는 그런 명칭도 역시 이제 그와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제로는 몽골이 이제 최후를 영공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네가 결국은 최고 집정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 건데 그 당시 최우가 실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왕은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몽골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을 한 거죠 따라서 몽골은 자기들의 외교의 상대가 고려의 실권자이기를 바랬을 거고 그래서 영공이라고 하는 말로 최후를 지칭해서 국서를 보내왔던 것인데 최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직접 몽골과 상대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우는 나는 영공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의당 최우가 받아야 할 서찰이었는데 몽골 쪽에서 고려 조정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의 의미로 지칭하는 그 영공이 자신이라고 한 번 인정을 해버리면 이후 몽골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한사코 받기를 꺼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찰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두 사람이 사로 받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자 마침내 최우가 학사 이규보를 시켜서 왕정의 답서를 지어 보내게 하였다 일단 회안공 왕정이 편지를 받은 것으로 하되 그 서찰에 대한 답장은 당시의 문장가였던 이규보에게 써보내도록 시켰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는 문제 즉 강화천도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천도에 관련된 기사가 처음 보이는 때는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고종 18년 석달입니다 이때는 이미 몽골군의 포도, 적거, 당고가 이끄는 군사가 개경으로 내려와서 도성을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공, 소인 승천부 부사 윤인과 녹사 박문희입니다 무슨 일이냐? 들어 들어와서 고하라 예 지금 소인들이 강화에 다녀오는 중입니다 강화라니?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섬 강화도 말이냐? 그렇습니다 몽골군이 도성까지 내려오는 등 시국이 불안한 관계로 소인의 가속을 데리고 가서 강화에 두고 왔는데 그곳이 난을 피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날더러 가속을 강화로 대피하라 권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 왕실과 조정이 난을 피해서 옮겨갈 만한 곳이 바로 강화도가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뭐라? 도읍을 옮겨갈 만하단 얘기냐? 도읍지로서 그 터가 넉넉하다 할 수는 없으나 난리를 피해서 임시로 옮겨갈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음... 강화도라 강화도 이곳 개경에서 거리도 가깝고 더구나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고 좋다 너희 둘은 이 길로 다시 강화에 가서 과연 도읍이 옮겨갈 만한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승천부부사 윤인과 녹사 박문희가 몰래 가속을 강화에 두고서 최후를 만나 그곳이 난을 피할 만한 곳이라고 설득하였다 최후가 그 말을 믿고 두 사람을 시켜 먼저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둘은 가는 길에 몽골의 군사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후는 몽골과의 전쟁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벌써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몽골군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고려의 군사력으로 막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은 아마 전쟁 중에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 강화로의 천도가 당연히 아주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죠 따라서 최후는 여러 가지 강화 조건들 그것이 고려에서 인지를 보낸다거나 공무를 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조건으로 일단 몽골군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시간을 벌고 강화도로 천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한 상태에서 고려 조정에 터무니없는 공무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강화 조건을 제시하자 최후는 그때 이미 전쟁이 마무리되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가급적이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처럼 협상을 서두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주성의 박서 장군이나 자주성의 최춘명 장군처럼 끝까지 결사항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장수들은 쉽게 주전론자로 불러도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몽골군과 어떻게든 화의를 맺으려고 했던 고려 조정의 실권자 최후의 경우 몽골에 대한 항전의 의지가 미약해서 일찌감치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하려고 했던 인물로 분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박종진 교수는 최후야말로 몽골군에게 끝까지 대항해 싸우려고 했던 인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차 진입 후에 몽골하고 강화를 하고 몽골가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이라는 건 결국 항복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인데 그 약속을 지키면 결국은 무인 정권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몽골은 대표인 왕실하고 대화를 하게 되지 무인 집정자들하고는 아마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의를 하는 것 몽골과 강화를 하는 것은 무인 정권의 결국은 시정권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진입했을 때 미봉책으로 화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냥 그냥 항복할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 만일 고려가 몽골군에게 완전히 굴복하여 몽골의 지배하에 복속돼 버린다면 몽골 측은 고려의 왕을 상대로 해서 고려를 지배하려고 하지 최후같은 비정상적인 권력자를 파트너로 삼아서 정복지를 다스리려 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하는 순간 최씨 무신 정권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후로서는 자신이 국왕을 능가하는 막강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몽골군에게 끝까지 항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후는 몽골과 다소 굴력적인 조건으로라도 화의를 맺어서 전쟁을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강화로 도읍지를 옮긴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몽골과 싸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몽골과 예를 들어 책봉 조공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책봉을 받는 주체는 고려의 국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왕이 몽골의 책봉을 받아서 고려 안에서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최후 같은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몽골과 국교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후의 권력은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려고 한 것은 몽골과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몽골에 맞서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1차 여몽전쟁이 끝나자 이제 공식적으로 천도 문제가 논의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재신과 추신을 비롯하여 사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록 몽골군이 일시 물러갔다고는 하나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을 앞두고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몽골군을 방어할 계책이 무엇인지 의견들을 말해보세요 몽골군이 쳐들어오면 달리 계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도성인 개경의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해서 적과 맞서 싸워야죠 옳은 얘기예요 수성작전으로 대양해야죠 물론입니다 아하 이보시오 상대는 금나라도 송나라도 오금을 펴지 못하는 군사대국 몽골이요 우리가 여기 개경에서 수성전을 벌인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오 마땅히 도읍을 강화로 옮겨서 난을 피해야 합니다 도읍을 옮겨? 천도를? 강화도로 천도를?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몽골군과의 항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니 몽골의 군사력이 그리 막강하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싸우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것이오 우리는 이미 몽골과 강화를 하지 않았소 그들과 맺은 화의 약속을 믿습니까 강화도로 천도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오 그래도 도성을 버리고 섬으로 가는 것은 아니될 말이오 강화 천도 문제를 공론에 붙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해운대로 성을 지키자고 주장한 반면에 천도를 주창한 사람은 최후의 충복이었던 대집성 등 극소수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개경이 고려의 서울로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갑자기 다른 수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하기조차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도로 천도한다고 하는 것은 곧 몽골과 다시 대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지난해 몽골군이 쳐들어왔다가 돌아갔고 그 이후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일정한 국제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고려의 천도로 인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상황이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강화천도를 반대했다고 했는데요 최고 권력자인 최우가 확고하게 강화천도 추진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었다면 이처럼 대부분의 관리들이 반기를 둘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록 최우가 마음속으로는 도읍을 옮겨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더라도 이 회의에서는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도 문제를 두고 논란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최우는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전황은 최충헌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강화도로 귀양을 갔던 21대 임금 희종입니다 조정에서는 희종을 강화로 유배시킨 뒤에도 반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혹 그가 반란 세력과 연계될까 두려워서 강화에서 교동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또다시 강화도로 이송하는 등 그를 철저히 고립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천도 문제가 논의되는 이 때 최우가 강화의 권농별감을 자연도로 보내서 희종을 맞이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연도는 지금의 영종도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희종은 강화도나 혹은 교동도를 떠나서 자연도로 유배지를 옮겨 생활해 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우는 왜 영종도에 가있던 희종을 다시 강화도로 옮기도록 했을까요? 결국은 왕을 강화도로 데리고 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도를 강화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데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강화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다 몽고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몽고군이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시종이 전황이 포로가 되면 그건 참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저쪽에서 이용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화도로 데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희종능이 강화해 있죠 만일 도읍을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희종이 지금의 영종도에 해당하는 자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몽골군 휘하로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몽골 측에서 희종을 고려왕으로 옹립함으로써 강화도에 있는 왕실을 무력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과 말에서 이때 최후가 자연도에 가있던 희종을 강화도로 압송하게 했다는 것은 강화 천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진 상태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니, 최조대왕께서 여기 개경을 도부로 삼은 이래 수백 년 동안 왕업을 이어 왔는데 이런 도성을 버리고 어디로 가자는 말이야 에휴, 그러게 말이야 웅장한 궁궐과 좋은 집들을 다 비우고 작은 섬으로 들어가서 어찌 살 수 있겠어 조정 대신들이 몰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최후의 개인 저택입니다 최후가 대신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천도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강화 천도에 대한 조정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최후는 아예 천도 문제를 논의할 장소를 자기 집으로 정하고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천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겠죠 고려사 저류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최후가 제신과 추신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아서 천도할 일을 논의하였다 이때 고려는 이미 국가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서 경도의 호수가 10만에 이르고 단청한 기와집들이 질비하였으며 사람들도 자신의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천도를 곤란하게 생각하였으나 최후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꺼내는 자가 없었다 여기에서 경도, 즉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의 호수가 10만 호라고 돼 있는데 정말 개경의 10만 호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했을까요? 10만 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호당 인구를 4명으로만 잡더라도 개경 인구가 40만 명이었다고 하는 결론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인구 40만의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지나친 과정은 또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하고 다르게 고대나 중세에는 도시에 특히 수도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10만 호라고 해도 많은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의 인구가 집중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개경의 호수가 10만 호였다는 기록은 일정 부분 과장이 있지만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익주 교수의 견해인데요 박종진 교수는 그러한 정황을 인정한다고 해도 10만 호는 과장이 심한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경의 인구와 관련해서 기록에 지금 10만 호 있었다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게 그래서 1호당 5명에서 50만 명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거는 과장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개성, 나성하고 주변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50만 명이 산다면 지금 서울의 인구 밀도하고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10만 명 정도도 사실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초선 건국 후에 한양 인구가 10만 명이 된 것도 상당히 이후의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만 호, 50만 명 전 그거는 하여튼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10만 명이라면 모를까 10만 호라는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리 당시 최후가 고려 조정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기로 도읍을 옮기는 중차대한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원로 문신이었던 유승단이 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오 우리 고려가 예로서 섬기고 믿음으로서 사귄다면 저들이 무슨 명분으로 매양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소? 우리가 만일 성곽을 버리고 종묘사직을 돌보지 않은 채로 섬으로 도망하여 구차스럽게 세월만 끈다면 변방의 장정들은 적의 칼날에 다 죽을 것이며 노약자들은 모두 그들에게 끌려가 종이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니 강화천도는 국가에서 추진할 장구한 계책이라고 볼 수가 없소이다 원로 문신이었던 유승단이 홀로 나서서 강화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렇게 설파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유승단은 고종이 어렸을 적에 그에게 글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단의 이런 반대 의견 표명이 일정 부분 고종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익조, 박종진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화천도 과정에서도 유승단의 발언은 꼭 고종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관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도에 반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후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것인데 유승단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론 그런 용기를 내는 데에는 그 당시 문신관료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이런 위상이 상당히 뒷받침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화천도 하는 이유는 무인정권의 유지라고 한다면 왕실이나 이런 문신들은 결국은 무인정권이 붕괴가 돼야 자기들의 힘이 다시 생기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무인정권은 천도를 하는 것을 지향을 했다면 지금 이런 왕실이나 혹은 왕실 문신 중에서도 최시정권하고 좀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문신들은 안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승단의 의견이 바로 고종의 직접 의견이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왕실이나 이런 무인정권과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문신들의 의견이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됐다고 할 수는 있겠죠 고려사 조례의 원문을 보면 이소 사대가 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유승단이 천도 반대의 명분으로 내놓은 의견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려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이 몽골과 사대관계를 맺음으로써 국가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유승단의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몽골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려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고 따라서 조정이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국가를 위한 장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유승단의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단이 이른바 이소사대의 발언을 했을 때에는 고려가 금나라나 송나라에 조공책봉을 바치면서 맺었던 것과 같은 그런 독립적이면서도 신사적인 외교관계가 몽골하고도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몽골인들은 포악하고도 잔인하게 점령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특성을 간과한 채 유교적 윤리에 입각해서 고려와 외교관계를 가졌던 송나라나 금나라와 같을 것이라고 오판한 측면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유승단도 사실은 몽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을 거고요 단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도 얘기는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그냥 상식선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문에 들은 몽골의 병력이나 이런 잔인함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당시 고려의 전세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이런 얘기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정말로 몽골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 최우 등이 유승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몽골에 사대하는 쪽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했다면 중국적인 전통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온 몽골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점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우의 사사집에서 열렸던 회의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유승단의 강화천도 반대 그 의견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별초지우 김세충이라는 무신이 이를 저지릅니다 이부시여 최공! 한밤중에 최우가 있는 방에 문을 밀치고 들어간 김세충이 최우에게 따졌다 개경은 태조 대왕께서 도읍을 삼은 지 수백 년이나 되었어 아직도 성이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이 풍족함으로 힘을 앞에 지켜내므로서 사직을 호의해야 마땅할 터인데 여기를 버리고 떠나면 장차 도읍으로 삼을 땅이 어디 있단 말이오? 김세충이 혈기방장한 무인답게 실권자인 최우에게 쳐들어가서 호기롭게 따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개경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싸우자고 했는데 만일 몽골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도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가해온다면 성을 지켜낼 계책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거라 그러자 김세충은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대꾸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최우의 신복 대집성이 최우에게 이렇게 충동질하고 나섭니다 최공, 지금 김세충 저자가 아녀자들이 하는 말을 본받아서 감히 대의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세충 저자를 차명에 처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김세충을 끌어내어서 차명에 처하였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임정길, 유은호, 김상백, 이찬우, 배정우, 이희탁, 조연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5편 최후의 선택, 강화천도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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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